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건축 30년을 넘어 안전과 기능의 문제가 지적되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의회의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481개소 중 199개 사회복지관이 1995년 이전에 건축돼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 후 30년이 넘어가면서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 건물의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협회는 사회복지관이 지방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다며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사용자는 지자체이지만 시설물에 소유주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인 관계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3연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의 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12면입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와 대구FC가 K리그 통합축구 선수단을 창단했습니다. 통합축구는 스페셜올림픽 선수와 파트너 선수가 한 팀을 이뤄 훈련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활동인데요. 대구FC 통합축구단을 통해 지역사회 발달장인 축구선수들과 파트너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8월 24일 전남 드래곤즈 통합축구단 창단식이 홈구장인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